이모, 토의 귤개가 깨졌어. 뭐? 지금 교장실에서 CCTV 확인 중인데 뭔가 느껴져. 학교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. 사람이? 아직 확인 못했어. 사람인지, 귀신인지. 이모 말 잘 들어. 아무것도 하지 말고. 지민아. 지민아. 더 서둘러야겠다. 소환한 것이 딸의 영혼만은 아닌 것 같다. 저 선배가 여긴 왜. 저 선배. 잠시만요. 학교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 사람인지 귀신인지 뭔가 이따 여기 거기잖아 도대체 그날 무슨 일 있었던데 이 비공을 빠져나가 보자고